나이스게임티비 다이너마이트 듀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이스포츠팀에서 심판을 맡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단군이 촬영이 있어서 못나오고 대신 상용이가 이상용이 신입사원 지금 현재 티어가? 저 배치 최고 티어는? 골드요 골드 몇 시즌? 언제? 시즌 4때? 시즌 4때? 저번 시즌에? 네 골드? 네 골드 몇? 골드 5요 골드 5? 네 금태들이 있겠네? 아니요 이거는 다른 캐릭이라 이게 본캐 아니야? 그 캐릭은 정지를 먹어서 아니 왜 정지 뭐야 정지 아니랬는데? 뭐야 너 지금 뻥치는 거야? 사실 그 캐릭은 방송에 보여드리기 싫어서 저만의 저만의 제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이라 내가 가는 길은 폭풍가 인다 그걸 부캐다 이거는? 이제 본캐죠 이제 그거를 부캐로 갈 거고 네 그거는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열받으면 욕도 하고 이럴 거니까 네 나는 본캐에서도 욕해 그럴 수 있어요 아 배치라 주 포지션은? 저 탑이 주 포지션이에요 탑? 네 탑이 주 포지션이다 일단 탑이 나왔네요 카림이 나왔어요 제가 서포스로 사장님을 서포팅 해드리겠습니다 서포스는 뭐합니까? 룰루 룰루 잔나 룰루 잔나 좋네요 쓰레쉬면 잔나가 좋은데 저희 픽도 보고 미드가 남으면 어떡합니까? 미드가 남으면 저 블라디 캐리 있어요 오 블라디 네 오 죄송합니다 아리 제가 미드로 문세기 홈페이지 새겼네? 네 그거 들 거야? 그거 주문료 없는데? 말파라 주문료 있어요 아 15? 네 마관이랑 마관? 네 랭가 서포스 랭가 서포스인데? 어흥하겠다는 거지 어흥하겠다는 거지 랭가 서포스 딜은 뭐 쩔죠 네 미드 제가 정글 샤코 저희도 샤코면 랭가 서포스 랭가 서포스 랭가 서포스 블라디가 마저가 0이에요 블라디 자체 챔프가 그래서 매혹을 피하면 제가 이기고 매혹 다 맞고 맞으면 원코맨 아니 마저를 룬에 안 섞어요? 아니 저는 섞는데 챔프 특성 자체가 레벨업해도 마저가 안 올라요 챔프 자체가 그래요 블라디가 근데 대신 피읍으로 그거를 커버하는 챔프 특성으로 탑 네 챔프 자체가 뭔가 전문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는데? 제가 탑충이라서 블라디가 탑 캐릭이잖아요 오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오오 제 탑 캐릭밖에 할 줄 모릅니다 오오 다른 챔피언들은 레벨업하면 방어력이나 마저가 올라가는데? 블라디는 마저가 아예 0 아예 0 30렙까지 0이에요 오오 30렙? 아 16렙까지 아 네 18레벨 아 제가 좀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 레벨 몇 레벨인지를 모르네 아 30렙은 어디 레벨이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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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합이 랭가 서폿이 바텀이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아 보이네요 맞아 헷갈이 공포에 랭가 딜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훨씬 유리합니다 좋은 마인드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용아 너는 열받아서 채팅해서 욕 칠 때 저런 거 막 골뱅이는 거 섞어주니? 저는 잘 안 섞어요 그냥 야 그러면 다 별표 되잖아 네 제가 그렇게 막 채팅에 막 상대한테 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화를 풀고 싶어서 욕을 하는 거지 상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서 나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별표가 나오든 상관없다 내가 치면서 내가 화를 풀기 위해서 치는 거지 어... 뭔가 있... 뭔가... 뭔가 있...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상대 정글이... 카직스... 카직스는 뭐... 안 좋으니까 시바라 강타 텔포가 헷갈린도 강타 텔포 들지 진짜 좋은데 맞아요 헷갈린도 강타 들면 진짜 세던데 아... 우리... 우리 블루다 뭐지? 아이고! 안이네? 아이고! 아이고! أو으으으 practiced Lanea 카즈스한테 1대1 싸움 치네? 와 이거 카즈스가 정글들기 힘드니까 그냥 오는 건가? 그래도 먹을 체력이 안 됐었는데? 아리가.. 잘하네요 아리가 아리가 잘해? 아이고 야 이거 초반이야 슈퍼너가 델타고 와서 템을 아이씨 슈퍼너가 델타고 와서 템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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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이씨 아이씨 화멹 아아이씨 맘 탑 쪽으로 시바나 시바나하고 가자 아리 아쉽다 제 점멸이 10분 8초까지 저도 점멸이에요 제 꺼예요 제 꺼 어째 그런 거 생각하냐 생각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났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못나서 만나서 뭔가 있어보이네 뭔가 이상한데? 제가 CS 10개 앞서요 사장님 오 대박 블라디로? 아리보다? 완전히 이긴 거야 이겼네 이판 제 집가요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거 이긴 거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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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6렙이요 조심해 네 아 아 아직 쓰는게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네 아직 쓰는게 아 안돼 갱각이 갱각나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아리 집 갑니다 아리 아 아 니가 어 뜬겠다 뜬다 55 뭔가 오~~ 오허행 희망 argue 미드 CS를 그정도 앞서고 있으면 아리데 블라디인데 나는 그냥 적극 계속 돌아다야겠다 이거 171 볼까스 2등 못 받고 뭐야? 아, 땄어요. 칼스 땄어요. 아, 칼스 죽었구나. 그럼 이득이지? 칼스 전멸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14분까지 전멸이 없어요. 오, 역 피하고? 오, 안 뒤집혔는데? 가볼까? 간다! 뒤집고, 왜 안 뒤집어줘? 어, 안 뒤집혔는데? 아, 선생님. 여보세요. 왜 안 뒤집어줬지? 배우 맞아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그냥 안 가면 것도 없겠다. 이렇게 뛰잖아. 네가 뛰어야 돼. 오, 칼스 가져왔어. 세션에 제가 죽었어요, 명만. 미안하다. 아닙니다. 제가 와드를 사놓고 와드를 안 박았어요. 음, 용주네. 어? 어? 묻다나? 헐. 16분 24초. 이 갱으로, 카직스가 너무 쎄서 저희가 못 풀어줘요. 그래서 한타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면은 왠지 역갱각인 것 같습니다. 카직스다. 카직스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텀은 좋은데... 블룸. 네. 사장님 성장하실 거면 둘 두셔도 되는데. 이거, 네가 큰 게 나아. 집에 갈등마리 또 안 가네. 근데 왠지 카즉스가 사장에 따라가면서 역갱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즉스 왔다. 제가 일부러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這箍 this one 돌아가자!!! 어디서 점프 질이야???? 어디서 점프질이야??? 그런데沒 dreamed 못따놔 미드 미아 형 미드 있는데 뭐가 미아해? 집에 안 갔네 니가 미아해? 니가 미아하는 거 아니야? 미드 버젓이 보이는데? 버젓이 보이는데? 어디가 미아해? 진짜 미아 됐어요 그쪽으로 아리갔어요 카직스 미드로 왔어요 네 빼세요 에카렘 잘 크고 있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프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니 주님의 전직을 선언합니다. 고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기회나 치는 소리네 아쉽다 더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좋아 잘하는데 103개 대 92개 CS 여전히 안 쓰고 있고 iki nog 노 이미 처음 여기가 없어서 와 좋고 아이돌 11렙 와드가 없네 아이고 이거 먼저 쳐도 되나? 여기 피가 있는데요 아 됐어 일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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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포 랭버가 없다 네 와드가 없네 저 궁 없어요 아이고 한개 시작 구경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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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워졌습니다 오오오오오 Trade 쿵 씹었죠 이거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카직스 원맨팀이라서 카직스만 끊거나 아니면 훈삭시키면 아리가 10아나를 못 잡는데 헤카린 탑 올라가요 헤카린이 쓰레쉬 여기 아리도 있어가지고 아리 네 어떻게 안되나 안되니? 회사병 묻혀놨는데 아 저 왔는데 선생님 위험해 위험하세요 네 저 그거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아 헤카린이 아래로 내려갔네 내가 너무 못한다 이건 나 때문에 지네 아 배치를 내가 망치네 아유 이거 다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이제 블라디 케이 나올거야 이제 얼마 먹었어? 8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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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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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오 아 아 오 아 아 이거 가져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아 아 잡지 못할 거야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내 만 보내기만 해도 아 이거 어떻게 혈사병 때 딜 좀 넣어주면 이거 위험한데 그거 땡겨주시면 아이고 네 저 정말 빠졌어요 진작 쓸걸 네 이득 봤어요 저 곳에서 따가지고 엄청이대요 40초 용 15초 후에 나와요 집가야 되는데 와드만 박아 놓고 있겠습니다 죽으면 안되는데 돌아가야겠다 아이고 용 주겠다 삼용이 어쩔 수 없지 네 아까 거기서 집을 갔으면 좋았는데 여기 와드 있어요 좋아 그냥? 네 항상 욕심부리면 죽더라고요 러비트리가 나와야 돼서 러비트리가 나와야 돼서 저 랜턴이 죽음의 랜턴이었어 저 랜턴이 죽음의 랜턴이었어 왕 정작한 연관까지 카스 하나 둘 셋 어 어 카스 오 와 세래 카스가 킬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마를 사야 되네 피마가 많이 있었으면 카스 몇 킬이야? 카스는 아..마방보다 카직스 생각해서 방어력을 먼저 올렸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가볼게요 아리는 지금 딜이 별로 안 나와요. 딜템이 아니라서 아 그러네 아 내가 템을 이상하게 해놨네 헬카림은 3일체 딜템이 방생각 나 버리고 가 생성이 없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어 잠깐만 D19분지 시발 나네 딜러인 줄 알았는데 어 저기 카직스 2단점프로 하는데요 2단점프 했어? 네 아 패시브가 없었네 보통 카직스가 아닌데 아 내가 너무 똥을 지리네 10큰 제가 랭가를 못 만나봐서 그런가 랭가가 지금 사람처럼 보여요 랭가가 나쁘지 않아 랭가가 딜이라 네 지금 랭가 템이 더 나와야되는데 템이 더 나와야되는데 음 그만먹고 오야 니네 저거 쏴 쏴 쏴 아 매욕을 못 뺐어요 아 아 계속 습탱시네 아 카직스 2단점 아 아 카렉스 렌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렵다 이거 아 오 오 어 와 아 내가 퇴근을 잘 못가서 오 잠시만 제가 두번 던질게요 칼이 나오면 어떻게 안되나 아 아프다 와 캡틀 딜을 못 버틴다 가자 이거 카렉스가 타지 않을까요 와 여기 밑에 카렉스요 카렉스 아 그거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음 아 아 안되나 방법이 없나 칼식스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칼식스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칼식스 완전 극딜이라 믹이라 이 아니고 네 칼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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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식스로 음 vivid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군 쓰고 싶었는데... 그래프가 15킬이에요 잘하네 어? 자 갑니다 와... 카즈스 딜 봐 나랑 안 싸우냐 얘들아 나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아... 세네 하하 강릉되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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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헣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Cs 먹는데 모든걸 쏟아부었냐? 아 그거 아닌데 자꾸 잘 자르더라구요 카직스가 잘했어? 카직스가 잘했어? 자! 잠시 쉬었다가 아 잠시 쉬었다가 두번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룡이와 함께하는 다이너마이트 듀오 저도 못했어요 카직스한테 처음부터 털려가지고 다 못한거죠 다음번엔 잘해봐야죠 맞아요 여러분 저 탑 잘해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